성원저TV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제2차가 되죠. 제2차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 주최고 종편들이 방송을 합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절반 정도가 1시간 가까이 정도가 주도권 토론, 자유토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은 이제 김혜경 씨의 비리의혹, 김혜경 씨가 자신의 산림을 전부 경기도 예산을 도둑질해서 산림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계기로 해서 대선 전면에 등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쟁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 큰 힘이 된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대선 전면에 등판을 하면서 소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월성원전, 송초로 사건, 김학의 사건, 또 더 나아가서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예산을 도둑질해서 살림을 살았다. 법인카드를 깡을 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제보자인 7급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고 며칠 지나서 법인카드가 쓸 수 있는 시간에 가서 그 법인카드는 한 명당,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식사비라고 한다면 한 명당 3만 원이고 4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12만 원 이상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원씩 모두 잘라서 카드 깡을 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법인카드, 이 비용을 경기도의 5개 실국에서 모두 나눠서 이걸 부담을 했다. 소위 업무 추진비를 모두 나눠서 부담을 했다. 이게 관공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쓰는 돈, 업무 추진비를 모두 도지사에게 배당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모자라게 되면 실국으로 모두 나눠서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이제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경기도의 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모두 실국별로 나눴고 김혜경 씨는 복구, 초밥, 베트남 국수, 또 닭백숙 이런 것을 먹었다 한 것이 이제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로 하나 둘씩 모두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비를 갈라붙였다. 각 실국별로.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비용, 직원 격려비용으로 썼다. 코로나 시국의 방역대책비로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은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마 총무과에서 다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정해집니다. 이거 지사님이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른 실국에서는 별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배당을 받는 이런 식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법인카드를 깡해서 예산을 도둑질해서 김혜경 씨가 살림을 사는 것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이런 식이라면 김혜경 씨와 배소현 씨, 5급 사무관인 배소현 씨가 이 정도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실국별로 나누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다른 영역,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서 이권사업 등에도 개입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이 관공서를 취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특히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 주변에 이런 형태의 권력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이 공무원의 인사 부분, 이권에 관계되는 사업체에서 그냥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당시에 총무과장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기도의 당시에 간부 공무원들 모두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혜경 씨 부분이 얘기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네거티브고 또 후보의 배우자 부분이어서 서로 말하지 않는, 네거티브에서 서로 자제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깡한 거 이건 김혜경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예산,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님 부부가 살림을 살은 겁니다. 그걸 횡령을 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관용차도 개인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많은 의혹들이 더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김혜경 씨 얘기입니까? 이게 배우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민간인입니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이 책임은 모두 이재명 후보나 경기도의 당시 간부 공무원들이 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도둑질한 겁니다. 횡령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입니다. 일반인 같으면요. 오늘 토론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토론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이 정도가 드러나면요. 일반 사람은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죠. 정치인이 얼굴을 쪽을 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두껍긴 두껍습니다. 이러면요. 일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나오질 못합니다. 국민에게도 부끄럽지만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재명 입만 열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청렴이 어떻느니 부패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던 이재명 부부가 뒤로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권하면서 분노했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반응을 문제를 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면에 등판을 했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적폐청산이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논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의 전면에 등판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자 처음 송철호 사건, 월성원전 사건, 그 다음 김학의 사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이 각별하게 나서서 수사해라.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모두 말들입니다. 드루킹, 지금 김경수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을 자기 선거 때문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겁니다. 송철호 사건요. 이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입니다. 법정에서 정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 친인척들의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울산시장 씨를 압수수색하고 이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당시 경찰청장이 황운하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인 황운하, 이 경찰 정언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황운하가 나서서 김기현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모두 무죄로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다음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아예 청와대에서 지금 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사람만 해도 청와대의 15명입니다. 모두 나서서 아예 청와대가 나서서 송철호 후보의 당선, 선거에 나섰던 겁니다. 그다음 상대편인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기현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이 나서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그 수사를 하는 것을 모두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다. 그 증언이 나왔다고 이제 모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만 해도 2년, 3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씩 모두 짐작했던 대로 그런 증언들,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전면에 등판을 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선 구도가 막판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한 편이 되고 윤석열과 최재형이 한 편이 돼서 맞붙는 이런 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윤석열과 최재형 얘기만 들어도 어느 쪽이 국민들이, 요건자들이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 말을 더 신뢰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한번 되물어보면서 오늘 송은재TV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